오가 박물관 오가 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망자의 길 산자의 길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박물관과 상호협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 소개하는 사업인 K-뮤지엄스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공동기획전 망자의 길 산자의 길은 불교의 영향 아래 형성된 우리의 전통적인 사후세계관을 다뤘습니다. 이번 전시는 유물과 자료 70여 점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 속의 사후세계관을 이해하고 더불어 죽음이라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 앞에서 각자의 삶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프로로그에서는 삼배천으로 만들어진 스크린의 경기도 양주 상여소리와 함께 장례행련이 영상으로 상영됩니다. 그 앞으로 모가 박찬수 선생님의 꼭두 목조각상과 경상남도 산천군에서 사용되었던 상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망자는 이 상여를 타고 이승을 떠나 저승길로 나서면서 전시가 시작됩니다. 1부 삶을 성찰하다 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죽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받아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1부의 공간에 전시된 첫 번째 태화 극락지옥도는 이러한 지옥과 천상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상하단으로 나누어져 극락과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미타부를 중심으로 극락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하단은 지장보사를 중심으로 4개의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사를 중심으로 왼쪽 위부터 칼날이 도단한 도산지옥, 아래는 끓는 솥에 담가진 확탕지옥, 오른쪽 위에는 큰 돌에 눌리는 대예지옥, 아래에는 염라대왕이 업경을 통해 죄를 심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시된 자료를 통해 우리는 삶을 성찰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앙에 놓인 업경대는 생전에 모든 것을 비춰준다는 거울입니다. 만인경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죽으면 이 업경대에 전생의 업이 모두 나타나 그 업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하여 권성진악의 표본이자 명계를 상징하는 주요 지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지나가기 전에 보이는 동자상도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유물인데요. 동자의 역할은 사람들이 살아생전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보관하였다가 보고하고 시왕의 판결을 기록합니다. 2부 넋을 인도하다입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이승에 남은 가족들은 망자가 조금이라도 좋은 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49제나 천도제 등을 통해 복덕을 쌓으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2부의 첫 번째 공간은 천도제의 절차 중 관욕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욕은 영가가 불보살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행하는 정화의식으로 물을 담은 대야에 수건과 같이 목욕을 상징하는 기물을 놓습니다. 그 후에 종이를 접어 사람의 형상을 만든 지희를 젓가락으로 집어 불에 태움으로써 망자의 업이 씻긴 것으로 여깁니다. 다음은 수미단 위에 지장고살이 모셔져 있는 공간입니다. 지장고살은 명부세계의 주전으로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해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천도와 극랑왕생을 염원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다음은 아미타설법도와 아래에 각각 범종과 바라, 법고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미타설법도는 극락세계의 주인으로 영원한 수명과 무한한 광명을 보장해주는 부처이자 천도제의 주불로 여겨집니다. 범종은 종을 열두 번 울려 영산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종소리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고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바라는 서양악기의 심벌지와 형태가 같은데 천도제에서 바라춤을 출 때 사용하며 이를 울려 부정을 가시고 청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전시된 반야 용선도는 용의 모습을 본뜬 용선의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죽음과 관련해서 망자의 극랑왕생을 비는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부의 세 번째 공간과 이어지는 공간 사이에 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번은 깃발과 비슷한 형태로 부처와 보살의 위덕과 무령한 공덕을 나타내는 장엄입니다. 단간이나 천계, 탑 상륜부 등에 매달아 망자의 극락 정토로 인도합니다. 2부의 세 번째 공간은 바리공주를 따르다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 무속에서는 망자의 천도를 비는 의뢰를 진호기 또는 새남구시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바리공주가 망자를 인도하는 주신으로 등장하며 그의 이야기가 무당의 노래와 춤을 통해 재현됩니다. 여기서 구전되는 무가에서는 바리공주의 조력자이자 수호자로 석가세존이 설정되어 있거나 그 여정에서 시왕의 심판과 지옥의 풍경이 묘사됩니다. 또한 지상고살도는 무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교화,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망자의 천도를 비는 서울새남구 주재단 옆에 연지당을 마련하고 지장보사를 모십니다. 10대왕도 또한 진호기 새남구에서 주재단으로 모셔지는데 시왕신앙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교와 같지만 민화풍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 구별됩니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지장보살의 은덕으로 애니메이션 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지장보살에게 빌며 아버지가 지장보살의 은덕으로 극락에 간 것을 알게 되고 지장보살에게 공덕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시는 끝나게 됩니다. 망자의 길 산자의 길에서 전시되는 유물은 모가박물관이 소중하게 소장해온 유물입니다. 산청에서 사용되었던 상연을 비롯해 범종, 바라, 법고는 실제 사용되었던 것을 기증받은 자료이며 특히 탱화세점, 극락지옥도, 진광대왕도, 초광대왕도는 시왕의 모습과 아래의 지옥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 것이 특징입니다. 10대왕도 또한 저승의 시왕을 표현한 무속의 신상이며 민화풍으로 표현된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전시는 죽은 자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산자의 시점에서 마무리됩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산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전시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은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오늘날 이번 전시가 삶과 죽음에 대해 되돌아보고 이번 생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모가 박물관은 국가무역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이신 모가 박찬수 선생님께서 1989년 우리나라 전통 목조각 및 불교 미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세운 전문 사립박물관입니다. 1992년 문화관광부 제28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보물 3점, 묘법연화경, 예년미타 도량참법, 대방광 불화엄경을 포함 6만여 점의 유물 및 문화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모가 박물관 설립자인 모가 박찬수 선생님의 아름다운 목조각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기획 전시실에는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여주 지역에서 기증받은 상여들을 보여주는 상여, 망자의 작은 집 특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모가 박물관은 다채로운 교육 및 체험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가 박물관에서 보여지는 불교 문화는 특정 종교 및 종교적 범위가 아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문화의 큰 뿌리입니다.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사립박물관으로서 전 국민이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섬세한 불교 목조각 및 불교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